잠깐만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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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els really nice No better than ever 근데 가끔씩은 때려 그 모든 사람을 배려하다가 자신을 놓쳐 So in a little little time 잠시 쉬어가는 날이 필요해 항상 삶의 무게 내려놔 할 것 같아 잠시만 이런 날에 봐주길 바래 Thanks very much 고생했으니 한 잔 내 자신에게 주는 잔 무엇보다 뭔가 맘에 회복이 우선이니 비우기를 잡생각 또 내 몸을 태워 비행기 안 가까운 제주도나 부산 가보자고 상상으로라도 꿈을 맘고 꺼보는 시간에 good night Would you please hold on baby Yo 지금 너는 어딨어 왜 아직 거기에 우두커니 서있어 번뜩이고 재미있고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살아있던 눈빛에 넌 지금 어딨어 사실 잘 모르겠어 잘 살고 있는지 정말 난 모르겠어 아니 좀 더 말해 뭐가 맞는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는 것이 의미 있는지 모르겠어 부정적인 생각일 수 있어 사시 배운 사춘기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나라고 언제나 긍정적일 수만은 없어 적혀진 답은 없어 you know 예전에 비해 달라졌다 느껴진다면 마음의 여유가 점점 줄어든다면 이것이 어른이 되는 건가 싶다면 어떤 마음일까 되돌릴 수 없다면 atyë 아빠라서 나는 바보 남편이라 나는 바보 아빠에게 나는 나보 예, 나 혼자 생각 너무 많고 예, 회사에서 나는 바보 예, 제일 리더로 난 바보 예, 2년째 가는 일본 공연 예, 을 봐줘서 책을 한 권 예, 그다 보고 싶은 중국 공연 예, 쌓여가는 내 저작권 예,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예,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예, 보고 싶은 친구들은 어디에 예, 연락 먼저 해도 모두 멀리에 예, 약자의 위치에서 바쁘네 이런 게 인생이라면 조금 아무래 아무래 예, 잠시 쉬는mas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